지기번호 당장 지우고, 이 시간 이후로 지기한테 전화도, 문자도, 톡도 하지마! 야, 너 지금... 나... 뻥이지? 뻥하지? 지가... 나리 언니가 나와보다 죽어도 안되는데... 왜, 왜요 갑자기? 지가 뭔데 우리한테 헤어지래? 헤어지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말아요 나리 누나가 뭐래도, 우리 누나가 뭐래도 헤어지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말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러 가고 있어 내가 눈치채는 거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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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 피아노 성대성 죽지 말고도 못 참지